안녕하세요. 사진반 학생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인물 사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 주제는 풍경 사진입니다. 풍경 사진은 자연이나 인공적인 모습을 사진의 소재로 사용하고 거기에 사진가의 시선을 통한 해석을 곁들여 찍은 사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풍경 사진은 자연적인 모습뿐 아니라 인공적인 모습도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는 자연 풍경과 도시 풍경으로 나누어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연 풍경은 말 그대로 자연의 모습을 담아내는 사진을 말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나거나 소풍을 가는 등 우리 주변을 벗어나 다른 도시가 아닌 산이나 바다에서 찍은 사진은 자연 풍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안성 팜랜드라는 곳의 비오는 날 사진입니다. 이날은 부슬리가 꽤 오는 날이어서 맑은 날의 사진은 담지 못했지만 비오는 모습과 안성 팜랜드의 모습이 어우러지면서 몽환적인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같은 풍경 사진이라도 관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작가의 시선이 사진에 얼마나 담겨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보는 사진도 역시 안성 팜랜드에서 촬영한 사진이지만 앞에서 본 사진과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넓은 공간에 집중하지 않고 채의 봉우리를 다 터뜨리지 못한 꽃들의 시선을 집중하여 다른 분위기의 사진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같은 공간이지만 노출을 밝게 하고 시선을 넓은 공간으로 가져가니 앞에 사진들과 다른 분위기의 사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진은 발로 찍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다녀보고 같은 공간이라도 여기저기 이런저런 사진들을 찍다보면 본인이 좋아하는 구도와 노출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넓은 공간을 찍는 것만 풍경사진은 아닙니다. 벚꽃축제가 한창이었던 때 찍은 사진이지만 꽃과 나무와 하늘이 어우러진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가끔 남들이 보는 곳과 다른 곳을 보면 남들과 조금은 다른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풍경사진도 결국 빛을 얼마나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사진의 완성도가 결정됩니다. 이 사진은 해가 거의 다 넘어갈 무렵 찍은 사진입니다. 해가 떠있을 때 찍은 사진에 비해 나무들의 실루엣만 보이지만 이때의 분위기가 더 좋아 저는 이 사진을 선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가 넘어갈 때 눈을 찍은 사진입니다. 앞의 사진과 다른 공간처럼 보이지만 시선을 좁게 가져갔을 뿐입니다. 어떻게 찍는 것이 더 좋을까 고민하면서 사진을 찍어보도록 합시다. 운 좋게도 제주도에 갔을 때 빛이 참 좋았습니다. 또 운 좋게도 하늘의 구름이 아름다웠습니다. 이럴때 찍는 사진은 노출만 좀 신경쓰고 구도만 좀 신경쓰면 누구나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사진을 위해 조금만 신경써서 사진을 찍도록 합시다. 제주도의 해질역 사진입니다. 그 좋던 빛들이 자취를 감춰 가고 빛보다 어둠이 더 다가온 시간은 또 다른 풍경을 만들어 줍니다. 저는 어느 곳으로 여행을 가거나 사진을 찍으러 가면 많은 곳을 달리기보다 한 곳에 오래 있기를 더 좋아합니다. 한 곳에 오래 있다 보면 빛이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고 같은 풍경과 사물이 빛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도 한 곳에 오래도록 있으면서 빛의 이동을 느껴보기 바랍니다. 도시 풍경 도시 풍경은 도시 공간 안에서 자연 도로 건축물 따위가 서로 어우러지면서 이루어지는 도시 이미지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도시라는 공간 안에 있는 것은 모두 도시 풍경의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도 도시 풍경에 속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부산 감천 문화 마을이라는 곳입니다. 마을 자체를 주거 공간 겸 관광지로 만든 곳으로 이 역시 도시 풍경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도 아주 훌륭한 도시 풍경이 될 수 있는 소재입니다. 학교를 오가는 길도 좋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놀랄 만큼 많은 사진거리가 있습니다. 다만 신경 써서 보거나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스쳐 지나갔을 뿐입니다. 이제 어떤 것들이 도시 풍경 사진의 소재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서울 대학로 어느 작은 극장 입구입니다. 문을 닫은 것인지 매표소의 흔적만 남아 이곳이 극장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학로는 연극 공연의 정수로 많은 극장들이 있고 많은 공연이 매일 무대에 올려지는 곳이지만 많은 극장들이 없어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도시는 많은 것이 탄생하고 많은 것이 사라지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장소를 기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공간이 모르는 사이에 새로 지어지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 집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다면 몇 년 후 그것을 어떻게 추억할 수 있을까요? 사진은 기록과 동시에 추억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서울경의궁입니다. 궁은 조선시대의 핵심적인 건축이었고 지금은 도시의 필딩숲 속에서 굳건히 자리를 지키며 때로는 시민들의 산책로가 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곳이기도 합니다. 서울에는 경복궁, 창경궁, 경의궁, 덕수궁, 청덕궁에 5개의 궁이 있습니다. 그 중 경의궁을 가장 좋아합니다. 앞서 말한 5개의 궁 중 규모는 가장 작지만 작은 만큼 그 안에 아기자기한 건물의 배치가 언제나 눈을 즐겁게 합니다. 경의궁은 서대문구의 중심의 위치이기에 접근성도 좋습니다. 하지만 경의궁에서 바라본 주변 풍경은 많은 필딩들이 보이기 때문에 낯설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옛것과 현대 건물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알고 싶고 보고 싶다면 궁으로 나들이를 나가볼 것을 권합니다. 한번쯤은 보고 찍을 가치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눈 오는 거리는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이전 수업에서도 얘기했지만 눈이나 비가 오면 익숙한 것들이 익숙하지 않은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풍경도 달라지고 색도 달라지지요. 눈이 오면 불편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달라진 거리 풍경을 사진으로 남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부산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사진은 빛의 예술입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고 그림자가 길어질 때면 사진가들에게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이때가 도시 풍경을 찍을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진은 역광 사진이지만 주변이 밝아 원하는 정도의 밝기를 만들어내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여러 시간대에 다양하게 사진을 찍다보면 좋아하는 시간대가 생길 것입니다. 이것은 명확합니다. 많이 찍어보고 많이 고민해보길 바랍니다. 눈 오는 사진을 하나 더 보여주어야 겠네요. 앞에 본 사진은 우리 눈에 보이는 정도의 밝음과 어두움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진은 비슷한 공간과 시간이지만 의도적으로 밝게 찍어 눈 내리는 것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이보다 더 밝게 찍었으면 주변은 모두 하얗게 되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작가의 개성과 감정을 사진으로 나타내는 것 역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가지 시도를 해보기 바랍니다. 풍경 사진 촬영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풍경 사진 촬영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지금 보는 사진은 군산의 적산가옥입니다. 기울어진 사진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한 감정을 느끼기 하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기울임은 좋은 사진이 되기 어렵습니다. 수평과 수직 잘 맞추도록 노력합시다. 또 하나의 주의할 점은 풍경 사진과 전물 사진을 구분하여 찍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풍경 사진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정물 사진입니다. 풍경 사진은 자연 풍경이든 도시 풍경이든 주변과 어울려 있는 대상물을 촬영하는 것입니다. 정물 사진은 정물 사진은 어느 하나의 대상만을 부각시켜 찍는 사진을 말하며 이 둘은 혼동하기 쉽지만 분명히 다른 장르의 사진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 많은 촬영과 사진 감상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놀이처럼 사진을 많이 찍고 많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풍경 사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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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